감사합니다. 안녕 늘 하시죠? 늘 좋은 일 많으시고요.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건강하십니다. 건강하시고 그리고 올해 돈도 많이 버셔서 여러분 행복하시고 좋은 일 하셔서 풍요로운 그런 삶 되시기 바랍니다. 오신 여러분 이 시간 계속 끝나는 시간 되시고요. 두 번째는 미안해, 고마워, 사랑해, 미고사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 시간 계속 끝나는 시간 찬양으로 바로 미래의 고로가 사랑해 찬양으로 사랑해 미래의 고로가 사랑해 찬양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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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